세 번째 작전명, 바로 애플이 만들어낸 혼합현실입니다. 이 주제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관련주들이 또 뚜렷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 이유가 오늘 또 다른 이슈가 한 번 더 나왔죠, 매니저님? 네, 일단 애플이 이제 460만 원짜리 비전플러스가 이달 19일부터, 현지시간 19일부터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을 하고 다음 달 2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본 판매가 진행이 되는데 기존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로는 워낙 이제 460만 원의 고가 되기다 보니까 대중화 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관련 종목 매매하는 것을 조금은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잘 팔리고 그리고 품절 이슈가 1년 정도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맥스트라든지 그리고 스코넥이라든지 자이언트 스택 같은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XR 헤드셋 관련해서 부품 관련 종목들보다는 최근에 상승 종목들 특징을 본다면 콘텐츠 관련 종목들 위주로 많이 급등을 했는데요. 스코넥 같은 경우에도 XR 헤드셋에 적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업체이고요. 그리고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AR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업체인데 최근에 많이 부각되었다라는 점이고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잠잠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애플의 비전플러스가 생각보다 사전 예약 판매가 잘 이뤄진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애플의 비전플러가 문제가 아니라 비전플러가 생각보다 못 팔린다고 하더라도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비전플러가 출시된 다음에 메타의 오큘러스 캐스트라든지 삼성전자의 XR 헤드셋이 줄줄이 제품 출시를 한다면 시장 자체는 커질 것은 거의 자명하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애플의 비전플러가 생각보다 잘 팔리는지 여부 여러분들이 19일 이후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삼성전자나 메타의 오큘러스 캐스트 제품도 출시되는 일정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련 종목들 매매 전략을 수립해 나가신다면 또 한 번의 투자 기회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달 19일에 사전 판매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얼마나 관심도가 높은지를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콘텐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3D, 4D, TV 이런 게 나왔다고는 해도 그 콘텐츠가 받쳐주질 않아서 그냥 그 리모컨이나 안경 서랍장에 놓고 안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교수 메리저님 그래서 그런데 사실 이 후기가 정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관심이 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관심은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워낙 비전 프로 가격 자체가 높다 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을 걸로 일단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시장 자체는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모두가 진출하고 있고 그 시장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스마트폰 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이 새로 열리듯이 그런 어떤 XR 기기 시장 자체가 새롭게 열리는 새로운 기기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파급력을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노리고 있는 것이고 그 시장을 지금 애플이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상용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고 또 삼성전자라든가 또 여러 가지 메타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새로운 XR 기기를 또 내놓고 또 경쟁이 본격화되고 이것이 보급형으로 계속해서 확산되는 시장이 형성이 되게 되면 스마트폰이라든가 PC라든가 또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기기처럼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시장은 지금은 아직은 야금야금 시장이 살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분명히 시장이 개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우리가 분명히 보실 필요가 있겠고 다만 애플의 비전 프로를 시작으로 과연 이 XR 기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열리긴 열리는데 시장이 급속도로 열리는 것보다는 애플이 기기를 내놓고 또 삼성전자 내놓고 메타가 또 새로운 기기 내놓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될 때 시장의 어떤 흐름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XR 기기 관련 주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큰 시장이 형성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서히 관심은 크게 높여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에어팟 있잖아요. 애플에서 나온 이어폰 나올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디자인이 콩나물 같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안 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모두가 다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비전 프로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살까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들 쓰게 되지 않을까. 다들 관심들이 많아요. 제가 봐도 지금 저도 체험은 안 해봤습니다만 XR 기기 한번 쓰고 나면 게임도 할 수 있고 여행 비슷하게 하는 것도 가상체험 것도 많이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디스플레이 화면 자체가 정말 굉장히 좋다 느낀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컴퓨터처럼 상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애플에서도 분명히 지금 이 XR 기기 자체가 기존에 컴퓨터를 대체할 거다라는 그런 시각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시장의 성장 잠재로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종목도 보시는 게 있을까요? 종목은 제가 이노 시뮬레이션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워낙에 많이 빠졌고 신규 상장된 후에 많이 하락했고 장기간 동안 행보하다가 지금 고개를 살짝 들고 있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이 XR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지금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UAM 시장 같은 이런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장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연습을 할 때 가상화면에다가 가상화면을 띄워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운전 연습을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시뮬레이션을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인데 그 시뮬레이션 시장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요. 다만 지금 여기서 방금 했었던 애플의 비전 프로라든가 XR 기계와는 약간은 좀 동떨어진 그런 시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XR 시장과 관련된 종목이나 측면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단기적으로 한번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교수 매니저에 주목하는 종목은 이노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도 관련해서 보는 종목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맥스트가 최근에 가장 좋게 움직여서 맥스트가 좋아 보이는데요. 일단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XR 메타버스 플랫폼이랑 AR 어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4.4%밖에 되지 않지만 AR 어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2만 6천 개 정도의 개발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XR 헤드셋이나 AR 헤드셋 그리고 VR 헤드셋이 본격적으로 시장이 커지려고 한다면 관련해서 어플리케이션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가 맥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향후에 AR 헤드셋이 본격적으로 개화해서 본격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셔야 되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맥스트까지 주목을 해보자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관련해서 반도체 이야기 다뤄봤고요. 그리고 코스피 이야기, 그리고 비전 프로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내일장으로 돌격을 해봐야 되겠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